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의 앞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은 용도가 폐기된 산업이나 조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단련코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은 무자비할 정도로 쓸모없어지는 것, 효율이 떨어진 것을 정례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힘이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보이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자연의 이치나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어진 분야에 더 이상 자원이 묶이지 않습니다. 자원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자유롭게 된 자원은 다시 유망 분야로 흘러들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또 미국 산업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 우위의 원천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원순환 법칙을 받아들인 나라는 계속해서 흥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좀비 조직에 계속해서 엄청난 자원이 묶이고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가라앉거나 주저앉는 그런 운명에 취하고 맙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이시 페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때문에 부도를 낸 미국 백화점 제이시 페니가 부동산 업체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하고 블록필드 프로퍼티 파트너스의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그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9월 9일날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이먼과 블록필드 컨소시엄은 약 8억 달러 약 9500억 원의 제이시 페니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보다도 제이시 페니 시장 가치가 훨씬 낮습니다. 인수 조건은 3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계약이 재결됐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제이시 페니의 중저가 백화점 체인 650군 가운데서 490곳은 소유하고 또 대출 채권자가 소유하는 나머지 160곳을 임차해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영위할 그런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번 합의안이 파산 법원의 성인을 무난히 받으면 제이시 페니 백화점의 영업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1902년도에 설립된 제이시 페니는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과 치열한 경쟁에서 어려운 상황에 결국 차게 되고 다른 인수자가 나서면서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영광의 시대를 접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파산법 11조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찬 회사들은 더 나은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들에 의해서 인수 합병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거나 아니면 사업 재구측을 통해서 업종 변화를 하거나 이렇게 정리정돈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흥하고 망하는 것을 한 사회가 그리고 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일들이 대다수의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무형 자산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흥망성세 흥하고 망하는 것을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은 공영방송입니다. 사실 이제 공영방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EBS라든지 KBS라든지 MBC라는 이런 공영방송이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상파는 연일 수신료 열의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보조금 수신료랑 일종의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계속 연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은 정권의 이익과 또 결부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용도 폐기가 되어야 마땅한 조직이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존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만 하더라도 올해 천억 대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 모든 적자분은 준조시의 행태의 수신료로서 충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위기는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오프콤이 지난 7월에 페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용한 미디어 서비스 가운데 가치 있는 서비스를 3개만 드시오 이렇게 물으면 넷플릭스가 단연코 1등입니다. 44%. 2위가 BBC가 43%입니다. 3위가 유튜브로 33%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와 같은 여론조사를 하면 KBS나 MBC 같은 경우는 가장 하위에 속할 겁니다. 단연코 넷플릭스보다도 유튜브가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프콤은 젊은 층의 이탈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BBC 위기뿐만 아니고 일본의 NHK도 지난 6월에 향후 3년간 약 3,356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채널이라든지 라디오채널 조정 등을 통해서 비용을 축소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에서 특히 공정성 이슈에 관해서 공영방송은 완전히 신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의 나팔수로 간주되는 곳으로 간주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친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송사들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OTT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도 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도 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심지어 유튜브에 그런 기금을 징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지금 최근의 그런 변화 추세라는 것은 개인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모든 것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부상하고 나머지가 상당히 쇠락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그런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이란 것은 이미 시대의 필요와 사람들의 선호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제시페니 사례다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공영방송의 그런 부침 사례를 보면서 한 사회가 쓸모없어진 그런 산업이나 조직이나 기업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은 모든 분야가 다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쓸모없어지는 것을 제거하거나 또 쓸모없는 것을 없애거나 또 쓸모없는 것을 축소하거나 또 쓸모없는 것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난 20년 동안 국가가 결국 활력을 되찾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생산적인 분야로 계속해서 자원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쓸모없어진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이 계속 묵히고 그 묵힌 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일어난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광범위에 확산되면서 사회 전체가 내려앉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처리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례 한 가지에서 한국사회의 앞날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이 흐르듯이 비생산적인 분야로부터 생산적인 분야로 계속해서 자원이 순환될 때 그 사회는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좀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 사회가 오랫동안 번영의 길을 달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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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